강력한 미니 모터 덕분에 이젠 순식간에 집에 갈 수 있을 거야! 어, 안 돼! 내가 실수로 미니 모터를 최대치로 작동시켜버렸어! 잡아줘! 안 돼! 돌아와! 새 집으로 이사 오게 돼서 정말 신나요, 아빠! 조심해! 어, 안 돼! 으악! 으악! 가구들이 전부 굴러가고 있어! 슈퍼빙스와 슈퍼팬! 사건을 해결하러 현장 출동!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언제나 명심해야 할 게 있지! 헬멧을 쓰고 양쪽을 봐 안전한 하루가 될 수 있게! 우리가 뒤에서 짐을 모을게! 페달을 밟아 힘차게 어서 달리자! 빠른 것도 느린 것도 안 좋아! 적당한 속도로 달려봐! 자전거를 다 타고 멈출 땐 브레이크로 멈추면 완벽하지! 하하! 좋아! 나도 모터도 준비됐어! 이번엔 강도도 잘 조절할게! 자, 가자, 호아노! 해헤헤헤헤! 헤헤헤헤헤! 자전거 모터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! 내려가! 으아! 아아! 아아! 아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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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자리에 준비! 당기기 파워 액션! 으아아아! 헤헤헤헤! 옛날 옛적에 브룬츠빅이라는 용감한 기사가 살았습니다! 내 이름은 브룬츠빅! 사악한 용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! 마법의 겉만 있으면 물리칠 수 있을텐데! 전 포기입니다! 최고로 빠른 비행기죠! 받으세요, 기사님! 그렇게는 안되지! 용, 너도 좀 비켜봐! 어? 골든보이? 그래, 나야! 꼼짝마! 감히 기사님의 택배를 가로채? 항복하라! 싫어! 잡아보시든지! 잡았다! 늦어서 죄송합니다! 받으세요, 기사님! 어? 그건 안되지! 어? 으악! 으악! 내 말이여, 내 틈에 놔! 이 나무까지야! 으악! 그 줄 놔! 내 이동 내버려구! 으악! 왜 이렇게 안 떨어져? 거대하고 강력한 파워시트 준비 완료! 파워시트 액션! 용을 잡았어! 지금이야, 알리스! 과학한 용으로부터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하러 왔구나! 자유가! 다음엔 진짜로 두고 보자고! 잘 가, 멀드로잉! 아, 이런! 안돼! 택배가! 으악! 으악! 골든보이! 돌려줘! 그건 내 택배라고! 호기가 왜 이렇게 늦는 걸까요? 엄마가 이미 출발하셨잖아요 어? 으악! 택배 왔습니다! 참 예쁜 꽃다발이네! 그치만 이제 소용없어졌어 나 골든보이가 해결해줄게! 늘 그랬듯이! 그레이스 엄마께 택배를 배달하면 돼! 하늘에서! 어서 타! 골든보이 출동! 으악! 넌 누구야! 어서 비켜! 앞이 안 보이잖아! 위험하다고! 이런 구름이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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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구해줄게! 으악! 으악! 위험해! 위로 날아가야 해! 불가능해! 빠르게 추락하고 있고! 방향을 바꾸기엔 내가 너무 무거워! 파워 빨판 질기 액션! 당기기 파워! 올리기 파워! 골든보이! 이제 네 차례야! 어? 골드로켓 주먹 발사! 예! 이어오! 이야! 야호! 슈퍼밍스와 슈퍼뱃! 그리고 골든보이! 작전 성공! 여기! 여기! 구독 버튼 눌러줘! 아!